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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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형 다시 본 걸로 만족해야 돼 태우야 이렇게 해서는 못 잡아 물이야 물이 얘 진짜 트랙 설치해야지 여기 이렇게 찾아다녀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소명이 어렵네 사랑이 정말 있기는 안거니 내 맘을 다 줘도 왜 항상 떠나가는지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사랑 참 어렵네요 배도 덥고 꿀닭도 다 닫아나고 근데 별로 안 무섭네 난 멧돼지라 그래서 막 그렇게 되게 큰 돼지들이 달려들면 무서워 이런거 떨려 달려들면 달려들면 다 무서워 파리도 무서워 들어가면 그래? 아우 아우 사냥이 쉬운게 아니구나 울이세요 물이세요 파리가 얘네 물어 내가 따갑다 으으 나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물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아 Matthew 부담 앗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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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으 인형이 잡았어, 잡아봤어 어, 여기있다! 여기있어 잡았죠? 뭐예요? 어, 있지 있지 아, 착각이야, 착각이야 확대해주면 되게 커요 의지는 않으니까 느낌은 있어요, 손에? 이걸 깨서 위키하면 되거든 잡았다 많이 잡으면 위키도 하지 말고 먹자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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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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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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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쌀해, 이제 찾아가자 가세요 걸어가자 형, 낚시를 많이 흘렸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무도 잘하죠 한 번 같이 가보시죠, 우리 낚시 배틀 한 번 할래? 야, 내가 알래스카에서 루어 낚시 한 사람이야 야,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너는 이겼잖아 솔직히 저도 형 정도만 발볼 만한 야, 우리 이틀만 해봐, 둘이 붙자, 들어와 싸우세요, 둘이 아, 물리겠다 아, 물리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